늦은 사과가 나온 분이 한 분 또 있습니다. 바로 한준호 의원이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국격 영부인의 국격의 평가 잣대로 아이 출산 여부를 삼았던 것 관련해서 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사흘 만에 사과를 했어요. SNS에 글을 올린 거죠.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논란 사흘 만에 SNS에 사과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과 직전 상황이 취재됐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선대위 관계자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자 한준호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은 글 쓰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기자들이 캡처해서 문제를 키운 것이다. 여러 선배 및 후보님과 상의에 무대응한 것인데 사안을 키우고 있어서 이 부분 판단 부탁한다라고 대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대로.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이잖아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와 상의해서 사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준호 의원의 사고가 있었지만 이거는 언론이 캡처해서 문제를 키운 거다라는 인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MBC 아나운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인데 사실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사실 난인 부부만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성 전반적으로 여성을 그냥 걸어다니는 자궁으로 보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사과는 했지만 알고 보니 이게 언론에서 문제를 키운 거다. 내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새 자기의 글을 캡처해서 유포했고 그게 언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무리수가 나올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파 아니면 언론이에요. 이건 다 친일파들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아까도 윤석열 후보의 돌상 사진에 해프닝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언론이 이거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언론과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언론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못을 했으면 정말 진솔하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일 것은 언론에서 이렇게 자기 말을 왜곡하고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자기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커진 거다라는 식으로 탓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호 의원의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손정인 변호사님 글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최종 버전이 아닌데 그걸 캡처해서 사안을 키웠다라는 지금 뭐랄까요 반박 내지 어떤 호소인데 상식적으로 통상 글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이라면 글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정이 마치면 글을 올리는 것이 어떤 통상적인 경우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준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정하는 과정을 캡처해서 문제를 키웠다기보다는 보도를 보면 보도의 어떤 강약 조절이라는 게 있죠. 보도의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과 격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본인이 실수하고 표현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드늦게 알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NS가 올라온 지 벌써 5일이 지났거든요. 5일째 이 사람이 쓴 이 의원이 쓴 이거에 지속적으로 언론이 비판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잣대로 예를 들면 윤 후보 측에서 그 캠프 측에서 실현이 나오거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어떤 발언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걸 양면적으로 보도의 양을 비교했을 때 한준호 의원이 실수한 건 맞지만 이 실수의 보도의 양이 상대 진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일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자들이 키운 것이다. 이런 해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성이나 출산 여부로 인해 어떤 여성들을 등급 매기는 것은 굉장히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모성 보호는 또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라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지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비해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수성의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보시는 것처럼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 SNS 발언이냐 더군다나 한주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캠프는 위치가 그렇게 중대하냐라는 점을 한번 언론의 지면보도의 어떤 양을 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도 새롭게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추이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0월 셋째 주와 11월 셋째 주 꼭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0월 셋째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후보 선출 이후부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해서 11월 셋째 주 윤석열 42, 이재명 30일로 11%포인트 차이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급격히 버려진 양상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부터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상당히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선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일일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차례 언급을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는 하나의 지표 정도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갤럽이 매주 이런 여론조사들을 쭉 또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등을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갤럽에서 여론조사에서 추세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올라가는 건 대통령 후보로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윤석열 후보로 모여들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 거 혹시 하십니까? 참모들끼리 친한 참모들 많으시잖아요. 김병민 대변인이 워낙 핵심 참모들끼리 모여서 갤럽 딱 누가 이제 결과 갖고 오면 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42. 이런 거 합니까 혹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대한민국의 갤럽, 리얼미터, KSY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수치들이 그때그때마다 들쭉날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간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자체 분석을 일부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참고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최근에 선대위를 또 바꾸겠다는 여러 변화 행보들까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았고 이리리비하지 않으면서 오직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선대위는 그런 거 안 하는군요. 방송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시청률이 아침에 나오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가려요. 끝에서부터 보거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지율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는 또 다른 결과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TBS가 의뢰하고 KSY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에 이재명 39.5, 윤석열 40.0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는 39.5%를 믿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확실히 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KSY에서 0.5%로 이재명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13%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 KSY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 주 사이에 0.5% 차이로 줄어드는 것은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추세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과정에서 튀는 여론조사 확 태워버리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여론조사는 저희들 믿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지난 한 두 주 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은 격차로 뒤지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들고 나왔는데 좀 박빙 승부 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고 민주당이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긴급 의원총회 저도 부산에다가 급하게 올라와서 긴급 의원총회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 대선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선의 결과는 민주당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얼마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경쟁 상대, 이재명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이 아니고 민주당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 이것들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함께 의원들이 결의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SOY, 특정 여론조사를 불신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접전인 상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 오늘 예상 외 돌직구 발언들 많이 하고 계세요.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은 아시다시피 종로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후보와 각 당의 종로 출마 의원 후보가 마치 일종의 러닝메이드처럼 치러지는 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1번지 종로에 여야 모두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게도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야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종로 출마 1축, 재고향 상계동의 세 번째 출마입니다. 라는 예전 총선 출마 영상을 다시 올린 겁니다. 종로 나갈 생각 없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이번에 재고향 상계동에서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도 많지만 고향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제 선의가 꼭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계동의 네 번째 출마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김수현 교수님,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종로에 정치 1번지 종로, 이낙연 의원이 사퇴한 그 종로에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까? 글쎄요. 누가 갈까요? 원희룡 후보가 갈까요? 원희룡 후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 언뜻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퇴를 했죠, 의원을. 그러면서 종로가 비었고 거기를 누가 차지할 거냐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당초에 이준석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계속 대선판에서 어쨌든 전국적인 스피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나 선거를 위해서나 자기는 종로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좀 더 대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자기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오랫동안 지역구로 관리해왔던 곳을 다시 한 번 찜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또 다음번에는 고향인 상계동에서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님, 짧게 여쭙게요. 민주당에서 누구네 보내실 생각이에요? 이준석 안 나온다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직 검토 못했습니까? 후보의 마음속에 찍은 원픽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해서 종로선거 보궐선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